자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바리아 VS3 커피 그라인더를 들고 와 봤는데요. 이놈 해외에서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애입니다. 벌써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각국의 유튜버님들이 리뷰를 막 올리고 있거든요. 한국에는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었어요. 근데 한국에도 이제 드디어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이놈을 들고 왔거든요. 정식 출시되는 기념으로 커피 깎기 좀 해주세요. 이거 좀 깎아주세요. 요청을 막 했거든요. 그래갖고 이번에 커피 깎기 해왔습니다. 일단 이놈 얼마나 좋길래 해외에서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 먼저 이 박스를 한번 볼게요. 옆면, 뒷면입니다. 자 안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없죠? 제가 테스트한다고 미리 빼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생긴 박스에 그라인더가 들어있었겠구나. 이렇게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 옆에 있는 이놈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 나라를 교환할 수 있는 공구나 뭐 여분의 스프링이나 나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자 박스 안에 들어있었던 구성품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본체, 그리고 요 밑에 도진컵, 블러워 호퍼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팟코닝을 방지하는 요런 거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원 케이블 220V 달려 있어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물을 넣어서 스프레이로 칙칙칙 뿌릴 수 있게끔 쓰는 거거든요. 요렇게 이 병이 재질이 저는 플라스틱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만져보니까 유리더라고요. 오 유리로 만들어진 거는 조금 마음에 듭니다. 이제 본체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죠. 자 우선 이 외관을 한번 보면 저는 처음에 딱 만져봤을 때 와 굉장히 딴딴하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전체적으로 네 메탈 소재입니다. 굉장히 딴딴해요. 그리고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뭐 앞판, 옆판, 뭐 뒤판 이거를 그냥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통짜백입니다.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뭔가 좀 더 견고해 보여요. 자 겉면 같은 경우는 이 도장이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입니다. 만듦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디자인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저는 홉니다. 자 색깔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검은색 들고 있지만 흰색도 있거든요. 다만 요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출시될 제품은 흰색은 없다고 합니다. 이 검은색만 있다고 해요. 그거 참고하세요. 위에 뚜껑 같은 경우는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. 자석의 힘이 생각보다 세요.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요령이 생겨서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빼면 쉽게 빼집니다.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석이 팍팍팍팍팍 박혀 있거든요. 이 위쪽에도 보시면 자석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. 이 밑에 자석과 이 위에 자석이 맞물리면서 찰칵 붙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뗄 때 비틀어서 떼면 좀 더 쉽게 뺄 수가 있다. 자 안쪽에는 바로 날이 보입니다. 이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분리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그리고 이 옆면에 보면 숫자 보이죠? 이게 분쇄도입니다. 조절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하시면 돼요. 자 돌릴 때 지금 아무 소리 안 나고 스무스하게 돌아가죠? 스텝리스 방식입니다. 그래서 세밀하게 조절하기도 좋다. 다만 이 숫자를 지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이 숫자가 좀 작아요. 그래서 저는 눈이 약간 침침하거든요. 요즘에 그래서 좀 가까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. 좀 더 이 숫자를 크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숫자가 크면 디자인이 엄청 별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. 자 분쇄도 조절하는 거 밑에 보면 이 링이 하나 있죠? 자석으로 고정돼 있어요. 얘도 돌리면 돌아갑니다.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. 빼서 이렇게 보면 얘도 자석이 박혀 있죠? 자 현재 분쇄도를 표시해주는 이 화살표도 쪼매나이드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이 밑에 토출구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잔량이 얼마나 온지는 제가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볼게요. 도진컵 같은 경우는 이 겉면의 도장이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무광에 거칠거칠한 그런 도장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일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DB 보면 이것도 자석이 붙어있어요. 이렇게 갖다 대면 딱! 자 근데 이 도진컵 사이즈 보시면 느낌이 살짝 오시겠지만 58mm 포터필터에다가 내가 바로 원두를 받아서 넣으면 많이 남죠? 못 쓸 거는 아니지만 맞진 않다. 자 그리고 이 도진컵 윗부분에 도장이 지금 카메라에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 얼룩덜룩 묻어있는 느낌 있죠? 이거는 좀 아쉽다.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없었을까?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딴 거는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굳이 흠집을 지금 잡자면 이 도장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수입사가 지금 폐사도입니다. 그래서 폐사도의 대표님께 폐사도 도진컵 한 개 끼아주세요. 하고 막 쫄랐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 커피깎이로를 통해서 그라인드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폐사도 58mm 도진컵 이걸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도진컵 쓰실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 폐사도 도진컵 쓰실 분들은 이걸 써도 되겠죠. 저는 뭐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는 이 도진컵을 그대로 썼고 브루잉 할 때는 요것도 쓰고 뭐 마음대로 썼습니다. 이것도 따로 사려면 3만원 후반댄가 4만원 정도 할 거예요. 끼아주면 아주 좋죠. 폐사도 대표님 감사합니다. 자 그리고 옆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전원버트입니다. 뒤로 돌리면 전원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 여기 달려있습니다. 전체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핸드폰 아이폰 13 프로입니다. 네 대충 감이 오시죠. 핸드폰에 뭐 한 두 개 정도 높이 폭 같은 경우는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. 요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안에 열어갖고 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뚜껑을 이래 열어가 안에 날이 보이죠. 요 분쇄토소라는 거를 싹 풀면 분리가 바로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한 개 보여드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팝콘닝 방지 요거다 바로 끼워서 쓸 수 있거든요. 얘가 재질이 보면 이 실리콘인가 예 말캉말캉합니다. 요놈 요래 그냥 쑥 넣으면 돼요. 그냥 이래 쓰시면 됩니다. 제가 근데 요놈 써보니까 약간의 단점 같은 게 있더라고요. 팝콘닝을 방지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우리가 RDT라고 하죠.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찍찍이 그 찍찍이로 물을 원두에 많이 뿌리거나 혹은 원두에 로스팅 포인트가 높아서 기름이 좀 많이 나와있는 애들 같은 경우 요기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. 한 개씩 그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재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싫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예 빼고 쓰면 될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요렇게 넣어서 써도 되겠죠.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요놈 딱 잡고 돌리면 쉽게 돌아갑니다. 다 풀렸어요. 방금 전에 뺀 거 밑면을 보게 되면 요렇게 생겼어요.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분세도 표시하는 링 뺄 겁니다. 요게 베어링이거든요. 요래 바로 빠집니다. 그러고 요놈 달랑들면 바로 빠지거든요. 얘가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요게 그냥 꼽혀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달랑들면 빠지는데 어휴 지금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미끄럽네요. 맨손으로 빼볼게요. 맨손으로 하니까 솔랑 빠지네요. 들어 올리면 됩니다. 자 빼고 나서 보면 이 홈에 스프링이 다 들어가 있죠. 자 이 날 같은 경우는 38mm 코니컬 버에요. 지금 요기 장착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스텔레스 버입니다. 근데 이 바리아의 버는 선택이 가능해요. 이 버 말고도 세 가지 종류의 버가 더 있거든요. 나머지 버 뭐 있느냐 보면 티타늄 코팅된 버가 있거든요. 티타늄 버 중에서도 골드가 있고 블랙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하이퍼노바라고 하는 버가 있어요. 해외 리뷰들을 보니까 버가 바뀌면 맛이 달라진다. 라는 의견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버어를 써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버가 바뀌면 맛이 어떻게 바뀐다.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자 그럼 국내에 그 버어들이 있냐고 하면 지금은 없지만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. 한 12월 말쯤 되면 티타늄 골드와 하이퍼노바버는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바리아 VS3 그라인드를 살 때 나를 선택해서 살 수가 있냐고 하면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해요. 그러니까 바리아 VS3를 사면 이 스텔레스버가 장착이 돼가지고 오는데 내가 추가로 나를 더 살 수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 바리아 그라인드의 또 다른 특징 RPM이 느린 편입니다.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느리다 라고 하면 분쇄 속도가 느립니다. 하지만 이 분쇄 속도가 느림으로 인해서 분쇄 균일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그냥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따라 하지 마세요. 이 정도 속도입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케이스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돌리는데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조용한 편이에요. 이런 느낌 옆에 이 날개가 같이 돌면서 이 토출구 쪽으로 커피를 밀어주는 구조거든요. 자 이 토출구 쪽 보면 디클럼프가 없습니다. 요 근래 제가 리뷰했던 그라이더들 다 뭐 실리콘이든 플라스틱 같은 게 붙어가지고 뭉친 원두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디클럼프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요. 근데 뭉침 현상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. 자 이제 날 안에까지 다 봤는데요. 보시는 대로 이 날 분해까지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. 청소하기도 아주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제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. 이놈 꼽아주고 베어링 이래 꼽아주고 마지막 분쇄도 링 끝났습니다. 굉장히 쉽죠? 자 이제 이 블로우 호퍼 꼽는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블로우 호퍼를 나는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요렇게 그냥 바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블로우 호퍼를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. 자 이 뚜껑은 요 위에 그냥 얹혀서 쓰면 돼요. 쓰기에는 좋지만 약간 못생겨지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그라인더에 대해 제가 처음 얘기를 들을 때 잔량이 진짜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로우 호퍼 달았는데 잔량이 많으면 이상한 거 아이가?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블로우 호퍼를 이렇게 달지 않고 써도 잔량이 많이 없대요.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갈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제가 에스프레소 분쇄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한 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았거든요. 원두에 따라 한 3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한 4.5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저는 4 정도로 해가지고 약배정 원두를 한번 갈아볼게요.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를 쓰는 이유는 힘이 없는 그라인더들 한번씩 써보면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 콩이 좀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갈다가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놈은 그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도 잘 갈아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를 준비해봤습니다. 자 준비한 원두입니다. 케냥 원두인데 내라이 20g입니다. 자 현재 분쇄도 4로 세팅을 했고 약배정 원두 20g 투입하겠습니다. 아 자 스탑워치로 봤을 때는 25초 90이지만 제가 아마 한 4, 5초 정도 늦게 눌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30초 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몇 그램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19.7입니다. 자 방금 보신 대로 블루호퍼는 없습니다. 0.3g 정도의 잔량이 남았다. 제 기준에서는 괜찮아요. 제가 사실 테스트를 계속 해봤을 때도 좀 작을 때는 0.1g 정도 좀 많을 때는 한 0.3g 정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. 자 요소 블루호퍼 낀가가 한번 치 볼게요. 자 블루호퍼 방금 때렸죠. 들고 와서 해보면 19.99 자 지금 원두에 미리 물을 뿌리는 작업인 RDT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랬을 때 날림 현상은 요 정도로 나옵니다. 저는 뭐 그라인더 리뷰 영상 찍을 때마다 말하지만 정전기에는 신경을 크게 안 쓰는 사람이에요. 굉장히 둔한 사람입니다. 근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 특히 집에서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요래 날리면 조금 짜증 날 수 있거든요. 고런 분들은 물을 뿌리셨으면 돼요. 친절하게 구성품에 찍찍이가 같이 들어가 있죠. 그거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. 훨씬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똑같은 원두로 20g을 넣어서 핸드드립 분쇄도로 갈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그리고 분쇄되는 모양새는 어떤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9 정도에서 왔다 갔다 놀았거든요. 원두에 따라 뭐 8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한 9.5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제가 8.5 정도로 갈아볼게요. 원두는 약하게 로스킨된 원두 20g 이번에는 찍찍이로 물을 좀 뿌려볼 겁니다. 한 방 두 방 21초 3일 날림도 물을 한번 뿌렸더만 핸드들이 분쇄도로 분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. 무게 한번 재보면 20.1g 아까 에스프레소로 가란 게 안 나오고 있었던 게 일로 나온 것 같아요. 지금 블로우 호퍼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메타냈죠. 확실히 잔량이 적긴 적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잔량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에스프레소 분쇄드로 갈 때는 RDT 원두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지 않았죠. 지금은 했습니다. RDT 작업을 했을 때 잔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사용한 원두는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입니다. 좀 더 강하게 로스팅된 원두 같은 경우는 좀 더 잔량이 남는 느낌은 있었거든요. 그렇지만 걔도 RDT 물을 쫙 뿌리고 그라인딩을 하면 잔량이 거의 없었어요. 이 부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원두를 준비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한 잔 뽑아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이번에 카페쇼 가서 사온 원두가 있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첼베사라고 하는 원두인데 굉장히 맛있어서 사왔어요. 이것 또한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거든요. 원두 양은 지금 18.1g입니다. 분쇄도는 3.5로 맞췄습니다. 아 저는 현재 팝코닝 방지하는 거 그거 안 꽂고 쓰고 있어요. 18.0g입니다. 아주 만족스럽네요. 날림도 보시면 거의 없죠.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틀고 가서 뽑아볼게요. 수출 36g을 했고 수출 시간은 29.2초입니다. 자 방금 뽑은 에스프레소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좋네요. 굉장히 맛있네요. 아주 단맛이 지금 잘 어울러오고 있거든요.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지금 에스프레소 먹은 김에 맛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 제가 이놈을 쓴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DF64나 벨로 오드 DM47 얘들하고도 비교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. 비교를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방금 전에 언급한 3개의 그라인더에 비해 이 바리아는 단맛과 바디 부분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어요. 커피가 단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옵니다. 일단 DF64 벨로 오드 얘들은 버 자체가 플랫버입니다. DM47과 이 바리아는 코니컬 버죠. 여기서 약간 성향이 갈리긴 합니다. 버 형태에 따라서 그 맛이 좀 다르긴 한데 굳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DF64나 벨로 오드는 이 바리아에 비해서 확실히 좀 깔끔한 느낌을 받았어요. 산미도 약간 더 선명한 느낌도 있고 좀 깔끔하다. 근데 바리아는 그에 비해서 바디도 좀 좋고 단맛도 훨씬 더 풍부하게 그렇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바리아가 표현하는 산미 같은 경우는 이 DF64나 벨로 오드가 산미를 약간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바리아 같은 경우는 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쭉 밀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가지 그라인더를 써보면서 느낀 게 산미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쭉 밀고 올라오는 애들은 여차 좀 잘못하면 맛이 뭉개지듯이 표현되는 애들이 있거든요. 얘는 뭉개진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딱 둥그스름하게 쭉 밀고 올라오는 느낌 사실 ITOP40 산미가 좀 뭉개지듯이 표현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자 그럼 여기서 같은 코니컬버인 DM47과 이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? 라고 했을 때 DM47 그라인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라인더입니다. 커피깎이 가격으로 보면 한 21만원쯤 했었죠. 고가격대 고정도의 성능이다. 저는 아주 좋은 그라인더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 바리아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떨어집니다. 사실 DM47과 이놈 비교를 제일 많이 해봤거든요. 제가 같은 코니컬버이기 때문에 단맛 부분은 뭐 바리아가 압승입니다. 그리고 후미로 가면 갈수록 DM47이 좀 더 꺾을꺾을하고 텁텁한 그런 느낌이 바리아에 비해서 좀 더 느껴지더라. 바리아가 좀 더 단맛도 좋고 바디도 좋고 맛도 더 깔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해외 리뷰를 좀 보게 되면 브루잉과 어느 것이 더 좋냐 라는 질문에 에스프레소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답변이 달린 걸 제가 봤거든요.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. 에스프레소 쪽이 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브루잉이 벨로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. 브루잉도 충분히 맛있어요. 다만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 이 바리아가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더 잘 표현해주는 느낌은 저는 받았습니다. 브루잉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뭐 만능으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바리아 VS3 사용을 해봤는데요.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라인더였습니다.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커피깎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. 이놈 같은 경우 한국 정식 출시 가격이 59만원입니다. 여기서 제가 깎아달라고 쫄라가지고 10만원을 깎아왔거든요. 그래서 커피깎기 가격은 49만원에 판매가 될 거예요. 자 그리고 아까 영상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. 도진컵 폐사도 도진컵을 같이 끼워주기로 하셨습니다. 자 이 바리아 VS3 그라인더 구입은 12월 2일 금요일 오늘부터 바로 가능합니다.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과 댓글에다가 남겨놓을게요. 수량은 250대를 준비했습니다. 이 250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재고들 몇 대 빼고 거의 다 긁어모은 겁니다. 더 늘려달라고 해도 재고가 없어요. 지금 배송은 12월 5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겁니다. 색깔은 검은색 밖에 없어요. 현재는 흰색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라인더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날 스테인레스 버 그게 장착이 돼서 출고가 될 거예요. 따로 버 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. 그리고 페사도 코리아에서 정식 출시한 제품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S도 페사도 코리아에서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그라인더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리뷰한다고 했을 때 문의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. 아마 좀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주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자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바이바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